한인들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에서 7억 2,500만 달러나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합의금 배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정치 컨설팅 회사와 공유한 사건과 관련해 고의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받는 대신에 7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벌여온 원고 측은 이에 따라 7억 2,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배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청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2007년 5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유저프라이버시 세틀먼트 닷컴에 접속해 이름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페이스북 계정 이메일 등을 온라인상에서 가입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청구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은 태평양 시간으로 2023년 8월 25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여러 계정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오래된 하나의 계정으로만 청구하라고 이 사이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구자들이 얼마나 배분받게 될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느냐, 청구자들 중에 얼마나 오랜 기간 활용해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 사이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이 영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인 캔브리지 분석과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집단 소송을 당한 겁니다. 캔브리지 분석은 영국 정치 컨설팅 회사이지만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대선 캠페인을 컨설팅해준 유명 회사입니다.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들이 8,700만 건이나 부적절하게 정치 컨설팅사와 공유됐기 때문에 거센 논란을 빚었고 집단 소송을 당한 끝에 파문 진화를 위해 7억 2,500만 달러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거는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와 고의는 아니었지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잘못한 것은 없지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페이스북 커뮤니티와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